이번에 구현해볼 MyArrayList의 메소드는 add입니다. add는 컬렉션의 새로운 인스턴스 2를 맨 뒤에 추가하게 되는데요. 저희의 데이터 유지 기법 전략은 항상 데이터의 크기를 딱 맞춰서 유지하기 때문에 고정 크기인 배열의 특성상 add에 호출시 항상 배열을 새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보다 크기가 한 개 더 큰 배열 대미성, new 데이터라고 하죠. 두 번째는 현재의 데이터 복사, 그리고 마지막에 2를 추가, 그리고 새롭게 갱신된 2라는 요소가 새롭게 추가된 new 데이터가 되게 참조시키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부터 해보면요. 현재 데이터보다 크기가 한 개 더 큰 배열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object array, new 데이터는 new object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현재 데이터의 length 플러스 1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됐죠? 현재 데이터를 복사합니다. point 명부터 데이터의 length까지 현재 데이터를 복사하는 것이죠. new 데이터의 i 인덱스의 데이터의 i 인덱스를 가져와서 set 시킵니다. 마지막에다가 마지막 요소니까 new 데이터의 length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네, 2를 추가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new 데이터가 되게 참조함으로써 이 my array list에서 데이터 추상화 데이터를 모두 들고 있는 것이 new 데이터가 되게 기존의 데이터에서 new 데이터가 되게 네, 주소를 참조시켰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시킬 수가 있고요. 저희는 현재 현재 추가가 안 되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크롤을 반환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add 구현입니다. add를 구현하겠습니다. add 구현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 예제를 보면 true 0, true false 1, true true false 3가 반환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my array list로 바꾼다고 할지라도 저희는 is empty, size, add를 구현을 마쳤기 때문에 list interface 규약과 완벽하게 맞아 떨어진다면 같은 결과를 반환해야 될 것입니다. 같은 결과를 반환해야 될 것입니다. 같은 결과가 콘솔에 보여야 될 것입니다. my array list로 이용해서 똑같이 수행해 보겠습니다. true 0, true false 1, true true, true false 3 정확하게 저희의 구현이 정확하게 동일하게 수행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버그를 한번 해 볼게요. my array list를 맨 처음에 만들면요. 새로운 배열을 생성하게 되겠죠. 한 개짜리 배열을 생성하게 될 것이고 현재 데이터를 복사하게 될 것인데 아직까지 데이터가 없죠. 그 다음에 마지막 위치에다가 즉 0번 인덱스에다가 2를 추가하고요. 현재 데이터는 없는 것이지만 없는 배열이지만 이 40번째 줄이 지나가면 3이 위치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성공하니까 true 반환 이런 식으로 is empty, true, false size 1 그리고 add가 추가되면 7이 추가될 것이고요. 한번 볼까요? 현재의 데이터 현재의 데이터에서 7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두 개짜리 오브젝트 어레이를 만들게 되겠죠. 그리고 현재의 3이라는 데이터를 new 데이터 두 개의 요소를 저장할 수 있는 new 데이터에다가 3을 우선 복사해야 됩니다. 네, 3이 복사되어 있죠. 이 다음에 맨 마지막에 2인 7을 추가하게 되고요. 현재 데이터가 새로운 데이터가 되게 바꾸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오드 추가시키고요. 비언 체크해 보고 사이즈를 변하는 다음에 종료되게 되겠습니다.